지금 예정대로라면 2018년 4월경에 표준화폐기반의 금융시스템 표준화폐기반의 글로벌 자율은행 은행이란 말은 법적으로 함부로 쓰면 안 돼요. 허가를 받은 게 아니니까 자율금융시스템 이걸 테스트하게 될 거예요. 베타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18년 3월, 지금 3월 7일 현재 알파 버전까지 코딩이 되어 있어요. 알파 버전에서 베타 버전까지 코딩이 진행되는 것을 4월 중순으로 봅니다. 4월 중순부터 이것을 실제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야 할 텐데 시장에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니까 일단 사용자층이 대략 10만 명점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베타 테스트에 필요한 인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 이게 운영이 된다면 천만 명점 필요하겠습니다만 일단 베타 테스트 용도로만 보면 이렇게 되면 10만 명인데 10만 명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했을 때 제가 신경하는 방식은 주피트 팀이 있어요. 주피트 팀이 2인 1조씩 해서 1조에서 전국 순회 세미나라는 세미나라는 데 어떤 세미나라는 하냐니까 블록체인 기술 블록체인 기술 세미나라는 겁니다. 주제가 일단 표준 화폐도 주제될 수가 있고 예를 들면 주제가 이루어질 수 있죠. 자율주행도 주제될 수가 있고 국가기록원, 건강보험공단, 가스공사, 그리고 시청, 읍면동사무소, 시장, 온라인 시장, 편의점 등등등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구현했을 때 어떤 효용이 있는지 그냥 블록체인이 아니라 오프넷이죠. 오프넷이 블록체인 기술 그것들을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 서울 같은 지역의 대학이나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이렇게 될 거에요. 그래서 제주도는 제가 담당을 합니다. 저는 제주도를 담당하고 부산시를 담당하는 분 따로 있고 서울시를 담당하는 분 따로 있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열심히 돌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니까 그 중에서 10만명의 학습자를 확보하려고 하는 거에요. 학습자를 확보합니다. 뭘 확보하냐니까 영어, 수학, 코딩 이 세 가지 주제죠. 왜 세 가지 주제냐니까 여기 보시면 저희가 지금 학습레벨 새로 정리를 좀 했는데 보시죠. 여기 보면 왼쪽에 오렌지 색깔로 있는 것들은 영어 수학 과목입니다. 영어 수학 논리학 과목이고 이렇게 파란색 이 녀석들은 코딩 과목들이고 그리고 빨간색은 인공지능 과목들입니다. 그리고 MIT 오픈 코스웨어가 여기 레벨 라인에 들어가 있고 전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데 보시면 레벨 12번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박사 과정 수준의 수업이고 그리고 여기는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수업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박사 과정까지 쭉 이어지게 되고 이렇게 단계별로 진행이 되는 거에요. 테두리가 있잖아요. 이 테두리가 있는 것은 강의가 저희가 이미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유튜브 리스크가 있더라면 유튜브에서 이렇게 강의를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스크래치에 쭉 나와 있죠. 그리고 테두리 색깔이 보면 이 위에 있는 색깔 말고 여기 보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초록색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영어 강의입니다. 미국에 있는 대학들, MIT에서 진행하는 대학 페이스북에서 진행하는 딥러닝, 인공지능 강의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늘색 테두리가 있는 것은 저희가 한국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스탠포도 대학의 Convolutional Neural Network돼 있지만 이거는 저희가 한국으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스탠포도 대학과 동일한 커리큘럼으로 한국으로 다 새로 강의를 녹화를 했던 것들이 쭉 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죠. 그렇고 일단 여기 지워놓고 지워놓고 여기 보니까 과목이 세 종류에요. 영어, 수학, 그리고 코딩과 코딩이죠. 인공지능은 코딩이 넓게 그렇게 이렇게 쭉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과목들의 수강자들을 저희가 아직 모으겠다는 거예요. 모으는 건데 확보를 하는데 이것을 전국의 한 학년마다 한 학년당 5천명씩을 모아보겠다는 것이 저희의 원대한 꿈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강료를 대통 낮춰야 될 것 같아요. 대통 수강료를 월 3만원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럼 1년이면 36만원이 되겠죠. 1년 36만원 그렇죠? 한 학년의 인구가 지금 인구가 40만에서 60만 명 사이에요. 한국의 40만 명에서 60만 명 사이니까 그 중에서 100명당 한 명 100분의 1 정도를 저희가 이제 표준화, 표기반 아니죠. 팀 주피트의 온라인 강좌로 수강시험을 모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10만 명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2018년 동안의 목표입니다. 그러면은 이 돈 가지고 뭘 하느냐는 거잖아요.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너무 크나 14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유익서 나오는 금액들 중에서 그 중에서 10만 원을 학습자의 표준 은행 표준 계좌 표준 화폐 계좌로 넣어주는 거예요. 화폐 계좌로 입금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학습자들은 이 돈을 자신의 표준 화폐를 한국의 원어와 똑같은 방식으로 원어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 편의점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버스라든가 기차라든가 등등등 한국 돈이 쓰이는 곳에 다 쓸 수 있게끔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이 편의점이나 식당이나 버스나 이런 데서 카드 대신에 신용카드나 현금 직불카드 대신에 표준 화폐를 받아들일 수 있는 메리트에서 될까요? 그 메리트로서 저희가 제공하는 것이 뭐냐 하니까 수수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 수수료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편의점에서는 카드 수수료를 2%에서 3% 이렇게 내야 되잖아요. 2 내지 3%를 카드 수수료로 해야 되고 이게 연 연간 카드 수수료가 1조 원이 좀 넘어예요. 이상이 됩니다. 이걸 지불해야 되는데 표준 화폐로 지불하게 되면 업주 입장에서는 카드 수수료가 없으니까 이걸 싫다고 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죠? 그리고 화폐와 똑같이 환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한다 그러면 표준 화폐를 언제든지 한국 돈으로 환전이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언제든 한화 KRW입니다. 환전 환전 가능 그것도 1대1이에요. 그러니까 10만원을 입금해주자마자 학습자가 아예 나 한국 돈 쓸래 그러면 한국 돈은 10만원으로 바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것도 원터치로 온라인 상황에서 원터치 그죠? 원터치로 바로 환전되니까 뭐 그럼 실제 그러면 수강생들이 내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내는 거는 26만원이 되겠죠. 26만원 이때 그거 왜냐하면 10만원은 다시 돌려받으니까 10만원은 표준 화폐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학습자는 바로 한국 돈으로 바꿔버리는 게 낫겠죠. 표준 화폐를 안 받을 때도 있을지도 있고 어쨌거나 한국 돈이 좀 더 신뢰성이 더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메리트가 있죠.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예대 마진이 없어요. 예대 마진이 없다. 예대 마진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이자율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높다는 거죠. 예금 이자율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은 좀 하기가 힘들어요. 왜 힘드냐 하니까 아직 이게 은행이 아니란 말이에요. 은행이 되려면 은행이 되려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 온라인 교육과정 원격 교육과정도 법적인 절차를 못 밟아서 고용보험 환급도 못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은행을 법적으로 만들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금융시스템이 되는 거죠. 예대 마진이 없어서 예금 이자율이 높다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은행 허가가 없단 말이에요. 은행 허가가 없으니까 이자를 주고 싶어도 이자를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기존에 있는 카카오 뱅크나 등의 인터넷 뱅크와 업무로 협약 을 진행하려고 하는 업무 협약이 만약 성공이 된다. 성공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카카오 뱅크와 표준 화폐 기반 금융시스템 협약이 된다. 그러면 카카오 뱅크 계좌 계좌 호환성이 되는 거죠. 왔다 갔다 돈이 저희 은행에 있는 돈을 카카오 뱅크에도 보낼 수 있고 카카오 뱅크에서도 또 저희 은행으로 보낼 수도 있고 얼마든지 원터치로 그러면 사용자는 카카오 뱅크 계좌와 저희가 만든 앱 계좌 금융시스템 계좌를 둘 다 깔아야 되겠죠. 그렇게 한다면 법적인 문제가 없이 저희가 카카오 뱅크보다도 높은 이자율을 제공할 수 글로벌 금융시스템 그대로 두는 것이 이익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냅두면 훨씬 더 높은 이자율을 받게 되니까 그리고 예제 마진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대출을 만약 받게 된다면 대출 이자율이 훨씬 싸게 되죠. 그죠? 왜 예제 마진이 없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무인은행이란 말이에요. 무인은행 사람이 없고 금융자산이 없어요.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그만큼 낮아지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베타 테스트를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대로 될 거라는 보장은 지금은 없습니다. 미리 말씀드려요. 이렇게 하겠다는 100% 그건 없어요. 왜냐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은행이나 금융관련에서나 그래서 법적인 검토라든가 이걸 다 끝나고 난 뒤에 이것이 현실화 테스트가 될 텐데 그러면 4월달부터 테스트를 안 할 거냐? 아니죠. 테스트는 해요.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 것들은 다 빼버리고 가장 기본적인 기능만 테스트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빼버리고 이거는 일단 살려두고 수수료 없이 바로 결제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비슷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한국에서 이름이 뭐였죠. 토스 토스 같은 게 있으니까 그와 같은 서비스는 은행 허가 시도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할 거예요. 그러면 어쨌거나 26만 원이 남잖아요. 이 26만 원은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26만 원이 남는데 이것을 튜트 혹은 멘토 라고 하죠. 이게 지급을 할 거예요. 왜냐니까 이렇게 10만명을 모을 거 아니에요. 10만명을 모으면 이 양반들이 비록 여기 코디드 코리아 이렇게 감옥들이 다 강의 영상이 올라와 있지만 이걸 혼자서 공부를 해 나가기는 어려워요. 힘들어요. 누군가가 지도를 해줘야 돼요. 온라인상에서 그렇게 온라인상으로 지도하시는 분들에게 전액이 다 가지는 않을 거예요. 일부 지급 할 겁니다. 중일부 중일부는 튜트 멘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벤처 지원을 할 거예요. 지원 또 있네요. 있고 또 일부는 코딩 참여자에게 지급을 해요. 우리가 지금 코딩 시작할 코딩이 어 어디 갔나 여기 있구나 지금 코딩 요거는 우리가 4월 초까지 저희가 대충 끝내놓을 거예요. 근데 나머지 10개 분야들 코딩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 에게 제공하고 또 일부는 일부는 벤처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난 뒤에 벤처 창업하시는 분들 지원을 드릴 거예요. 요렇게 그림을 잡고 있습니다. 좋음 overseeing 원 도착ive 거기에 요 요